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아무튼 김남국 의원이 지금 코인 투자 때문에 아주 막다른 그런 골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가상화폐 전문가들이 지갑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 지갑을 본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김남국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개의 가상화폐 지갑 가운데 한 개가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가상화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가상화폐 지갑을 발견하게 되면 그 지갑을 다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몇 건의 거래를 했고 그리고 그 거래마다 타임스탬프가 여러분 찍혀있기 때문에 몇 시 몇 월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에 뭡니까 몇 개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다 기록을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홀딱 벗겨지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통 수준의 가상화폐 거래를 한 사람이 아니고 전문가 수준을 훨씬 넘었을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가상화폐를 거래를 했네요. 코인 전문가가 김남국 지갑을 열어보니까 이게 코인 업장가 아니면 국회의원인가 이렇게 여러분이 이야기할 정도로 거래가 많은 겁니다. 3천여 건 정도가 넘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남국이 거래 코인은 온갖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무려 41개 36개는 잡코인 그만큼 고수익에 대한 본인의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름이 거의 알려지지 않는 그런 소규모의 코인에도 거래를 많이 했습니다. 전문가 김남국은 낮밤을 가리지 않고 코인 거래를 했다. 이 전문가 이야기가 이렇게 자기도 전문가지만 김남국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거래를 많이 해가지고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라디오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남국 거래 기록을 본 전문가 저도 어려워서 잘 해보지 않는 거래까지 했습니다. 거래 중개상까지 해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LP인가 조금 이따 소개하겠습니다. 커지는 김남국 코인 의혹에 거래 내역을 들여다봐야 된다. 본인이 거래 내역을 밝히지 않더라도 가상화폐 전문가들이 김남국의 여러분들 지갑들 가운데 하나를 그냥 찾아내가지고 낱낱이 이런 거 까 해보안 겁니다. sbs가 좀 탁종 보도를 했는데 김남국이 거래한 코인은 41개종이고 코인 중개도 한 그런 정황이 발견됐다. sbs 이런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저희는 전문가와 함께 김남국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갑을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직접 거래한 코인이 41개 36개는 시가총액의 규모가 적고 그래서 시세 변동이 크다고 평가되는 코인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남국 의원은 수수료 를 받는 중개의 역할도 20차례나 반복했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에게서 추정되는 4개의 가상화폐 지갑에는 생성일로부터 현재까지 2년간 3천권에 달하는 거래 내역이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그 중 36개 41개 중에서는 글로벌 가상자자산시항중개사이트 기준 시가총액 1억 달러 이하 순위로는 244위 미만의 이른바 잡코인들이었습니다. 갓 출시된 클레이페이 코인을 30억 원어치 매수한 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한두 곳의 코인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거나 상장 이전 개인간 또는 사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들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수익을 노린 거죠. 고수익을 누렸기 때문에 비트코인 이라든지 이런 좀 저명한 코인이 아니고 잡스러운 여러분들 코인까지 다 거래의 대상을 산 겁니다. 이 김동완 가상화폐 컨설팅업체 대표는 어떤 사설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비상장 주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훨씬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단순 투자를 넘어서 김남국은 LP라고 불리는 일종의 개인중개소 역할을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LP는 거래소에 등록되지 않은 코인들을 대규모로 확보해서 이 코인을 사람들의 수수료를 받고 교환해 주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거래 내역을 살펴보니까 20차례에 걸쳐 자신이 가지고 있던 클레이와 마블렉스 메타콩저 등을 교환하도록 했습니다. 거래만 여러분 열심히 3천 건 이상을 했고 낮밤을 가리지 않고 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내내도 화장실도 가서 하고 잠시 쉬는 시간도 하고 그렇게 맹렬하게 코인 거래를 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위험성 높은 코인들을 20차례나 중계한 것은 분명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하고 이른바 운으로 불릴 만한 높은 가상자산 지식과 오랜 투자 경험이 있어야 가능한 수전이라고 설명했다. 김남국의 실제 모습이 다 이렇게 까발겨지는 겁니다. 숨기가 힘들게 돼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다 찾아내버린 겁니다. 여기 보니까 김현정 뉴스에 김동완 가상화폐 전문가이자 본인이 직접 여러분들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나와서 상시하게 이야기하네요. 아주 상시하게 이야기하는데 거래한 시간이 대부분 새벽 밤 오밤중 이렇게 하면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정 여러분 앵커가 묻습니다. 돈이 불어나서 80억에서 90억을 굴리는 상황이면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이렇게 물으니까 김동완 가상화폐 전문가가 저는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원래 돈이 많던 사람은 잘합니다. 폰을 안 보고 잘하는데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많아야 10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재산의 10배가 늘어나고 하루에도 1억 5천만 원이 이렇게 왔다 갔다는 상황이면 사실 핸드폰을 손에서 놓기 힘듭니다. 한때 그러니까 한 100억대를 육박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화폐의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폰을 놓기 힘들다는 거죠. 하루에도 여러분들 장에 따라 가지고 1억 5천만 원이 왔다 가니까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문가가 지적하는 겁니다. 의원으로서 활동한 낮시간에도 한 게 밝혀지지 않습니까 거래 시간들이 다 타임스탬퍼처럼 찍히기 때문에 거래를 그 시간에 한 것은 쉽게 확인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이런 설전을 벌이는 그 전후에도 거래를 했지 않습니까 2022년 11월 7일 이태원 참사 관련 법사위 전체 회의 중에 거래 회의 중에 거래를 한 겁니다. 2022년 3월 20일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회의 중에 거래 회의 중에 거래를 한 겁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죠. 2020년 5월 10일 한동훈 청문회 진행 중에 거래 이모 논쟁 때문에 무식하다고 이런 욕을 많이 먹었던 그 2020년 5월 10일에도 회의 중에 여러분들 코인 거래를 한 겁니다. 지금 밝혀진 것만 세 가지인데요. 타임스탬퍼가 딱 찍히는 겁니다. 몇 년 몇 일 몇 분 몇 초 그때 거래가 얼마만큼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그 지갑을 다 이제 사람들 들여다보게 됐으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상황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특별한 것을 김동완 가상화폐 전문가 지적하지 않습니까 단순 거래만 한 것이 아니고 돈을 더 벌기 위해 가지고 사슬 거래 중개소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lp라고 하네요. 30억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lp 투자라고 해서 30억 투자를 한 거고 제가 의문을 가졌던 분은 당시도 코인마켓캡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전세계 거래가 되는 괜찮은 하여튼 기본적인 코인을 다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검색이 안 됩니다. 이 코인은 그만큼 아주 마이너한 코인인데 30억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사람이 가장 돈을 많이 벌었을 때 30% 이상의 비중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비중을 여기다가 그냥 돈을 다 넣은 것 봐도 합리적이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지만 본인이 내부자 정보를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한 번으로 그냥 전세를 역전시키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에서 여러분 안 풀리는 거래를 대량으로 매집해 가지고 수수료를 받고 여러분들 코인을 넘기는 사슬 거래소 역할도 담당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뭐 김남국 씨는 아주 곤란하게 됐습니다. 왜 곤란하게 됐는가 하니까 지갑을 사람들이 들여다보니까 지금 이야기하신 분이 김동완 씨라는 분이 현재 그런 가상화폐와 관련된 전문가로 상당히 명성을 가진 분 같은데 다른 사람도 다 들여다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빠져나가겠습니까 빠져나갈 수 없는 거죠. 세상을 우습게 보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래 김남국 씨가 여러분들 자기 힘으로 국회의원이 안 됐지 않습니까 박순자 씨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을에서 당일 투표에서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100표를 받을 때 김남국이 92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관내 사전을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순자 후보가 100표를 받을 때 160표 170표를 받을 정도로 표를 쑤셔 넣어준 거죠 그렇게 해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꾼 것이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을이죠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가짜 국회의원인 거죠 대한민국 행편없는 행편없습니다 가짜가 발각이 되더라도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게 이제 이번에는 코인까지 해가지고 그냥 뭐 인생을 한몫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지금 이렇게 이제 본인이 입장문에서 매들 며칠부터 거래를 개시했고 지금 남아있는 코인은 몇 개다 세 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보를 역추적해가지고 여러분들 가상화폐 전문가들이 김남국이야 이런데 지갑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디지털 애쉬이신가 하는 데서 이제 그게 밝혀지고 나니 그 다음에 이제 김동완 씨 같은 사람이 다 들여다본 거죠 무슨 짓을 했나 삼천번 이상하고 밤 오밤중 주말에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한동훈 여러분들 뭐죠 뭐 이런 인사청문회 관련된 데 할 때도 하고 그거 뭐 아마 정신이 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모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기본 뭐 집중적으로 무식하다고 좀 욕을 먹었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제값을 받는 날이 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김남국 씨의 여름 당선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다룬 책이 공병호 경영연구소에서 출간하는 이런 공직선거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시리즈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책을 좀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알리셔서 우리나라의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리가 다시 조선 사람처럼 참정권이 박탈된 상태에 살아갈 수 있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구매해서 읽어 주시고 또 주변에 선물해서 한국의 공직선거의 실상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홍길동의 나라도 아니고 임극정의 나라도 아니고 윤석열이 나라도 아니고 이재명이 나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쁜 놈들로부터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